안녕하세요 송정기의 전장민 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마실에 장미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기의 마실 아 장미가 상당히 많죠. 장미꽃이 많이 피었죠. 또 또 다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담장이 입니다. 담장이 장미꽃 장미꽃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마실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피고 있거든요. 담장이 속에서 이렇게 담장이가 많고요. 옆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미가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열려도 장미 입니다. 꼭꼭 가는데마다 장미에요. 장미가 상당히 많이 피가 있거든요. 또 다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려도 담장이가 이랬습니다. 담장이가 담장이가 상당히 많죠. 그쵸 제주도면처로 또 땀을 이렇게 많이 사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또 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중이 네일에 지금 장미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완전한 장미에요. 장미꽃은 마실에 좀 더 다 그랬습니다. 따라리라리라리 와 장미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중에는 제가 또 다른데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데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데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ão 일 일